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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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보슬 보슬 내리고 있어요 날씨도 오중충하고 자 사연 틀어놓으세요 화가 너무 뽀글뽀글하게 돼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털어놓기 애매한 것들은 꿈이라면 좋을님같이 닉네임을 바꾸시면 돼요 누군지 몰라 거의 익명방에 가깝죠 고민사연 뭐 털어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행위를 드리진 않아요 그냥 들어 드립니다 아 주시고 아 아 아 아 아 저 알죠 저는 상장폐지를 두번 당해봤어요 골프를 주식 문제는 우리가 만나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저는 지금 마이너스 ㅈㅂ ㅈㅂ 까지 가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4월에 주식시장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봅시다 우리 응 자 일단 오늘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식을 한번 빵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의 주식 어휴 어휴 진짜 주식 제발 좀 야 좀 올라가라고 제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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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는 않는거 보니까 주식이 내려가시면 오우 오우 야 이거 주식 이거 좋았으면 주식 운동이 없을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한 정보는 현약에 눈가리 빼기 눈가리 빼기 눈가리 빼기 오우 눈가리 닉네임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눈가리 네 주식은 세번의 기회가 있잖아 응 그런구나 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스타트는 잘 끊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는 뭐냐 주식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겠죠 아침부터 좀 주식이 있습니까 레디 저는 바이오주 잘 못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우 굿샷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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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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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버디가 퇴직이 시작하는거죠 드디어 버디가 퇴직이 시작하는거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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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